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 상승과 함께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PC 지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실적 발표에 더 주목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FOMC 웨이가 개최되는 만큼 관련해서 주요 지표들과 연준의 방향성 계속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3월 PC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전년 대비에서는 2.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를 보냈죠. 변동성이 컸던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했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는 0.3%, 전년 대비해서 2.8% 오르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2.7%를 상회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출을 이어갔는데요. 3원 개인 지출은 한 달 전과 같은 속도인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요. 예상치인 0.7%를 웃도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이 지난 분기 들어서 둔화하면서 개인들이 저축을 줄여서라도 높은 물가에 맞춘 소비를 이어간 셈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날 지표는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지만 하루 전에 공개됐던 미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1분기 PC 물가 지표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게 됐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실적에도 주목하면서 PC를 잘 소화해줬고요. 다만 최근에 공개됐던 데이터들을 참고해봤을 때 이번 주에 시작되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3월보다는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는 구체적으로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4월 연설에서 주목하자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간담회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과 혹은 연내 인하가 아예 없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끈질긴 모습을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이번 FOMC에서 기존보다 더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7월까지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은 70%에 육박한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월까지 금리가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40%가 넘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1.6%로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하자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공포가 시장에는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고용 지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노동부,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와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등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4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제롬 파월 의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폰이 챗 G핀티를 품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협력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 차례 있었다가 추가적인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외신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전해왔습니다. AI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애플이 자체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일단 애플과 오픈 AI가 올해 말에 아이폰에 탑재할 운영체제 iOS 18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양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계양 조건둔을 두고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애플이 생성형 AI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더 많은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iOS 18이 탑재되는 아이폰 16에 아이폰 시리즈 중에는 최초로 AI 기능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아이폰 판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과의 AI 협력설이 나오는 기업은 오픈 AI 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재미나이나 엠스로픽의 클로드도 현재 아이폰 16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앞으로 애플을 괴롭히고 있는 방독점 리스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오픈 AI나 구글 모두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초점을 시장은 두고 있고요. 혹은 제3의 회사를 파트너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일론 머스크가 현재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또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논의가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출역액임 플라이트 매니저에 따르면 머스크의 항공기 등록번호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고요. 테슬라는 4년 전에 FSD를 먼저 출시하긴 했지만 중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머스크는 X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들에게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른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서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중국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 차량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상하이에 저장하고 있고요. 미국으로는 어떤 데이터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1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공장은 이 회사의 최대 생산기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한 만큼 이번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두춤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이렇다 할 만한 가격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번 가격이 사이클의 정점을 이미 찍은 걸 수도 있다라면서 붕괴 가능성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 한 명인 피터 브랜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 이미 고점을 찍은 가격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 25% 정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게는 3만 달러까지의 가격 하락도 현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강세장의 고점은 7만 2천 달러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은 시세보다 더 한정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또 각 기관의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없게는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없는 가운데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